최근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간 큰 직원들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이번엔 메리치 자산 운용 직원이 회사 자금을 7억 원 넘게 무단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존리 전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다 이번 횡령 사고까지 메리치 운용 회사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리치 자산 운용 직원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7억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오전에 회사 계좌에 있던 고객 돈을 자신의 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 계좌로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메리치 자산 운용 측은 회사 자체 점검에서 이를 발견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알렸으며 해당 직원은 징계에 면직됐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횡령으로 생긴 피해는 없으며 직원 A씨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처럼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고 넣고 했음에도 회사 측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체 앱을 통해 직접 펀드를 판매하는 운용사들이 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은 메리치 자산 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존리 전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에 이어 내부 직원 횡령 사고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메리치 자산 운용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